이게 잘 가는데 조금 뭔가 좀 물 뿌리는 것 같아서 근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카운트다운 시작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잘 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은 맞는데 왜 공매도가 무섭냐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서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개인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방을 열어두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의 리스크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속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갔느냐에 따라서 삼성 가는 굉장히 머리 아픈 과정에 좀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으로 지분을 넘겨야 되냐 아니면 이주영 부회장한테 넘겨야 되냐 아니면 3명의 자녀에게 3분의 1로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가치평가 기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와 삼성전자 재산상속세 이런 문제들과 엮여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큰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 좀 각계 전투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가지신 분들은 또 좀 불안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업종은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이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건 제약바이오에 제조업을 섞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CMO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진단키트가 되는 겁니다. 혹은 주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다 도달하게 되면 또 미국 FDA라는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부분이 대중화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자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화되는 쪽을 봐야 되는 건데 그중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러브콜 국내 전체에서 해외까지도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특히 대기업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수젠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도대를 했고요. 랩지노믹스, 슈마시스 모두 다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든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들, 제조업에 관련된 움직임들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격매수하기보다는 이제는 후발주자를 찾아낼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또 다양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